2회 2회 불타 기상불레 남아 아이돌 1위와 영아가에다 본사이렉스! 본사이렉스! 주 2때 배웠던 본사이렉스! 본사이렉스! 주 3때 배웠던 본사이렉스! 주 3때 배웠던 본사이렉스! 옥타콘 클럽에 과학자들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클럽에 갔을때는 어떻게 노는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걸릴수도 있는데 두번째 걸리면 선물이 없어요 이후에 초콜릿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빗에보이는 고춧가루로 만든 초콜릿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맵겠죠?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고춧가루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떠니까요? 매운맛이 느껴지시나요? 왜냐면은 사실 이 초콜릿이 지용성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매운맛이 지용성이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넘어가서 하나도 안 믿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이걸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걸로 1,5g 저희 진심 lasu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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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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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게 바로 홍살모사인 사인 라이프 박수 한 번 주세요 방금 이 곡은 놀랍게도 유튜브가 아닌 멜론과 벅스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